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친구 별디 반가워요 샴페인으로 돌아온 청춘한 애기 한해예요 아 죄송해 청춘한 만남 너무나도 반가운 우리 선배님 오셨습니다 여기 편하게 흰색 카메라 보고 편하게 선배님 스타일대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조 볼륨남 한혜입니다 오랜만이에요 하이퍼송해 이거 선배님이에요? 제 목소리인 것 같네요 전 이거 지성 오빠인 줄 알았어요 하이퍼송해 시작하자마자 너무 부끄러워서 땀이 나네요 하이퍼송해 제가 이런 톤으로 어머어머 아 어쩐지 이때 지성 오빠가 감기 걸렸었나? 왜 목소리가 좀 다르지 했는데 아 한혜 선배님이셨구나 사실 제가 지성 씨를 마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소문만 들었어요 아 진짜요? 이런 텐션을 가지고 있다 풍문으로 들었어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왠지 모를 이런 승부욕 때문에 저렇게 좀 아양을 좀 떨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연도에는 크앙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주실래요? 크앙이요? 이렇게 크앙 용의 해잖아요 어 이게 니즈가 있을까요?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크앙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공명점을 쫙 찌르는 듯한 크앙이었는데 아 근데 진짜 청아씨가 굉장히 네 왜요? 착하시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하고도 좀 소름이 돋았는데 아니요 아니요 공명까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다성홍님께서 청아내 잘생겼다 아유 아니요 감사합니다 우리 7694님께서도 남창희님 도플갱어 오셨군요 반가워요 낯설지 않죠 네 아유 이 도플갱어로 조금 이렇게 그게 있었나요? 맞아요 저랑 이제 닮았다고 아 진짜요? 방송도 같이 많이 하고 그리고 닮아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저랑 성격도 엄청 비슷하고 아 네 MBTI도 똑같더라고요 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SFP입니다 ISFP 네 뭐 어떤 성향인지는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렇다는 거 네 또 민윤기님께서 하느님 뿔테안경 쓰시니까 대치동 학원에서 배출한 S대 합격자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똑똑해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 스마트해 보인다는 아 제가 이제 신곡으로 샴페인이라는 곡을 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술 먹는 스케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술 먹는 걸 했는데 너무 지금 집에서 기절하다가 네 아 너무 부은 나머지 안경을 써버렸습니다 아유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김연정님께서 네 애기야 오랜만이야 나도 기차 타고 보라보러 가고 싶었는데 아직 퇴근도 못했어 진짜 너무너무 화난다 너무 셀퍼 아유 연정씨 제가 볼륨 있을 때도 문자 정말 자주 보내주시던 분이고 아유 진짜요 이 애기 사태를 만들어주신 분이기도 해요 아유 그렇구나 지금 응애응애를 외칠 수밖에 없게 만드신 분인데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왜 애기로 통하시는 건지 궁금했는데 우리 연정님 덕분이군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애기라고 불러주셔서 실제로 마주할 때 저를 애기하라고 부르십니다 애기오빠라고 저도 이제 1991님께서 볼륨 오랜만에 오신 소감 들려주세요 라브라브 저 볼륨 오랜만에 왔는데 사실 엄청 편할 줄 알았어요 진짜요 불편한가요 제가 청아씨가 불편하다기보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너무 자주 오던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뭔가 제가 제 노래를 가지고 그리고 사실 오늘 라이브를 할 예정인데 제 노래를 라이브한 기억이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전곡다를 오늘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립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볼륨에서 해야죠 네 그럼요 또 한해사리님께서 7년 전 한해 다듀 청아가 쇼미에서 함께했던 로비로 모여 기억하시죠 그때 두 분 많이 친해졌나요 첫인상은 어땠어요 그때 썰 좀 풀어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방송 전에 청아씨하고 우리 처음 만난 얘기하다가 맞아요 얘기했는데 지금 서로의 기억이 좀 달라요 네 한해 오라버니께서는 이제 그 리허설 리허설 때 뵀었던 걸로 기억하라고 전날이었나 전전날 합주 리허설에서 잠깐 뵀었던 걸로 기억하라고 거기 계단 많았나요? 아 계단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 뭐지? 아 기억날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맞아요 그쵸 제 기억이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선배님 기억이 아주 짧은 시간 보긴 했었는데 아마 한 한두 번 정도 제 생각에 그냥 밴드 세션만 맞춰보고 맞아요 귀가하셨던 기억이 나고 맞아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되실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룰 자체가 짧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준결승에 가기 전 무대였는데 네 한 곡을 가지고 두 명이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그 무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룰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룰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청아씨가 아마 두 분 저하고 라이노하고 아마 같이 또 네네네네 했었던 거니까 리허설 때 본 게 맞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두 분 다 한 번씩 이렇게 맞추고 저는 이제 다음 스케줄을 아마 갖겠죠 맞아요 들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한 무대를 하긴 했는데 그 곡이 한 거의 5분 가까이 돼서 굉장히 긴 곡이고 청아씨가 굉장히 후반부에 나와서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또 이 노래구나 너무 오랜만이에요 벌써 7년 됐어요 아 근데 너무 더 잘하고 싶었는데 아 지금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아 제가 그래도 청아씨 덕을 봤습니다 아 아니에요 덕분에 그래서 이기고 맞아요 맞아요 상대팀과 대결에서 이기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무대에서 처참하게 발리고 이제 떨어졌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박수 쳐드리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저희 함께한 무대는 그래도 완벽히 이겼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찐친 오빠의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찐친이 된 거죠? 이것도 찐친이라고 제가 한때 누구 보면 계속 찐친이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로 계속 놀려가지고 분명히 청하 씨 노래가 놀이터에 출제됐을 때 청하 씨랑도 친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친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찐친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찐친하면 되죠. 자 그럼 저의 찐친 한혜오빠 새 노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3년 만에 신곡이 나오신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팬분들께서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번 노래 샴페인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샴페인 곡 소개를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뭐든 다 볼리면서 처음 하는 걸로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너무 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즈음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앨범도 만들어보고 곡도 만들어봤는데 사실 작업을 하면 제가 약간 진지해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진지함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내가 좀 좋아하고 즐거운 걸 하자라는 생각과 동시에 제가 샴페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샴페인으로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게 된 노래고 즉흥적으로 쓰신 거면 엄청 빨리 좀 써졌나요? 맞아요. 샴페인이라는 노래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날 작업실 가서 거의 한 시간? 한 시간 만에 훅 하고는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한 시간 만에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3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부담감을 내리고 즐겨야 된다는 거. 네. 여기 견자다님께서 샴페인의 탄생 배경을 낱낱이 알려주세요. 언제 어디서 어쩌다 이런 소재로 생각하게 되셨는지 낱낱이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샴페인을 너무 좋아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고 맞아요. 터트리어 볼살님께서 되게 웃기네요. 닉네임들이 가사가 터트리어 샴페인이거든요. 볼살과 좀 훔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발표한 신곡인데 떨리진 않았는지 공개되는 날에 실시간으로 반응도 보시고 샴페인도 터트리셨나요? 엄청 떨리더라고요. 음악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저도 벌써 데뷔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대박. 대박. 그러니까 음악을 굉장히 관습적으로 낼 때는 나왔다는 거 사실조차 크게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내다 보니까 엄청 실감이 됐어요. 그리고 따로 파티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뭔가 음원 사이트에 나의 자켓이 올라가 있다는 게 참 굉장히 오랜만에 좀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약간 색다른 느낌이었군요. 여기 또 김현정님께서 어? 애기야 하신 분이잖아요. 샴페인 가사 멜로디 중에 가사나 멜로디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이따가 잠깐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은 가사는 아니고요. 마지막쯤에 제가 실제 회식을 좀 녹음을 해가지고 삽입을 해뒀어요. 그 음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진짜 즐기던 소리들과 이런 기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자연스러운 맞아요. 맞아요. 와 그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였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노래의 앞뒤로 나레이션과 아까 말씀해 주셨던 소리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노래하는 한혜님께서 도입부 나레이션은 미리 다 써놓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행복이 찐 거지. 이거를 준비해서 하면 너무 소름돋지 않나요? 그냥 가서 즉흥적으로 했고 한 세 테이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세 테이크 정도? 그중에서 이제 가장 그냥 자연스러운 걸 골랐던 것 같고 멘트는 조금씩 다 달랐나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약간 연기의 톤이 좀 달랐다.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제 프로듀서 친구에게 그냥 너가 제일 자연스러운 걸로 골라줘. 그래서 가장 실제 말투 같은 것대로 골랐습니다. 와 또 여기 행복하는 님께서 노래 끝날 때 들리는 사람들 목소리 이제 실제 지인들과 술자리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실제 술자리라고 해주셨고요. 네 놀토 회식 자리였고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여기 행복하는 님께서 문세윤 홍현희님 목소리도 들리는데 맞는지 궁금하시다고 아 이 음성인데 그 샴페인하고 멋진 가성을 이제 불러준 친구는 피오입니다. 피오 오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갑자기 샴페인이 중독적이라며 계속 샴페인 샴페인 거리는 거를 너무 웃겨서 제가 녹음을 했고 웃는 여성분은 현이 누나는 아니고 저희 놀토 피디님 아 진짜요? 놀토 피디님 너무 막갈라게 웃어가지고 제가 좀 허락을 받은 뒤에 좀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와 여기 또 랩은 한해가짱 님께서 샴페인을 들은 주변 사람들 특히 놀토 멤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맞아요. 사실 제 앞에서 제가 신곡을 냈다는데 노래 별론데 할 수는 없어서 다들 좋다고는 해주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노래를 내다보면 사실 기분 좋게 들려드리기가 좀 힘들었어요. 항상 왜냐하면 진지한 노래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나의 자전적인 노래들이 많았었거든요. 여태 발표한 노래들이 샴페인은 좀 기분 좋게 아무 얘기나 좀 들려드릴 수 있고 들려드릴 수 있고 듣는 사람들도 그걸 좀 느끼는 것 같아서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한 신곡이라면서 틀었었거든요. 볼륨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샴페인 라이브로 들어볼 건데요. 이렇게 즐겨주세요. 샴페인을 즐길 수 있는 꿀팁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샴페인. 일단은 오늘 첫 라이브니까 그 첫 라이브의 긴장감이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 때문에 제가 지금 가사를 몇 개 좀 바꿔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깨알 바꿔... 바꿈. 한번 원곡이랑 나중에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석으로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 0614님께서 한혜님 오늘 약간 긴장하신 느낌인데 라이브 화이팅입니다! 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혜의 샴페인 어떻게 들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혜씨에게 궁금한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즐겨보자고요. 한혜씨의 신곡입니다. 샴페인! 터뜨려 샴페인! 예! All right! 터치는 스파클! 예! 내일은 엘로미러! 하루는 내 카페인! 그리고 우리 볼륨 식구들! 잔들어! Pull me up! 예! 오늘 하루도 공쳤어 뭐 했는데 시간이 벌써 넘어가 해가 뉘어 뉘어 내 상태로 뉘어 뉘어 머리 숙출링이 필요해 지금은 기포가 필요해 불건디로 나무 위로해 음... 안 돼 안 돼 안 돼 Got it get so lovely 콜라 사이다로 난 된다고 Don't 누르시자 천천히 Don't 생각하지 마 오늘만은 지금부터 그냥 샴페인 트랩해 어차피 내일 내일 모레 전부 weekend 다 상관없어 블랑 롤 로제이 OK You ready? 터트려 샴페인 손에 뜬 잔을 위로 지는 스파클 예! 내일은 엘로미러! 하루는 내 카페 I just want a champagne drip 잔들어 품이여 모두 다 Cheers! 예! 날이 날 크리스탑 음 소름 자 끝나지 않으려운 기쁜 오르마 쿨 누룩 향해 취하네 You ready? 그리고 마지막 잔들 돌리려로 마무리 또 바인 닫고 놀다 보면 어느샤면 1년에 한 번은 마시아지 싸롱 오늘의 원은 위에 온 자리 좀 나 아끼지 마 그냥 터트려 샴페인 뜨린뜬 잔을 위로 지는 스파클 예! 내일은 엘로미러 내 카페 I just want a champagne drip 잔들어 품이여 모두 다 손에 잔들어 Put your hands up 집에 가기 싫잖아 오늘 밤을 함께해 뭔가 아는 사람들 Get your dreams up 잔들어 품이여 모두 다 터트려 손에 든 자리 위로 지는 스파클 예! 내일은 엘로미러 내 카페 I just want a champagne drip 잔들어 품이여 모두 다 샴페인 네 한해의 샴페인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여기 건물주님께서 노래 한 곡에서 와 처음부터 끝까지 한해 목소리만 나오니까 너무 좋다 와 진짜 와 사랑할 수밖에 없음 정한의 당신 평생 노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결국에 제가 가사 실수를 조금 했는데 아 그래서 웃으셨군요 아 제가 생각하고도 너무 빵 터져가지고 첫 라이브에 이렇게 아예 아닙니다 이렇게도 라이브 인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김창환님께서도 볼륨의 장동건님이셔서 노래도 목소리도 좋다 역시 볼륨의 자랑 정한혜 하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자주 보내주시는 또 창환씨 창환님께서 정말 칭찬을 과하게 좀 해주시는 경향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창환님 또 김정자님께서 와 지금 스파클링 와인에 치즈 먹고 있었는데 더 맛있고 분위기 있게 느껴지는 라이브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686님께서도 지금 당장 샴페인을 터뜨리고 싶을 만큼 시원한 노래네요 라이브 티도 내주고 역시 프로다 아 근데 이게 진짜 딱 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딱 그 심의 부분만 싹싹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아 이게 뭐 무슨 대단한 욕설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상표가 들어가는데 네 네 네 사실 이제 KBS에서만 심의가 안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단어를 바꾸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여기 또 5686님께서 네 이거 맞죠 5686 네 아까 했습니다 아 아까 했습니다 딸기크림님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뒷풀이 있을 때 무조건 한혜님 샴페인 백미식으로 깔아야겠어요 역시 본업할 때 제일 멋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3년 만에 돌아오신 건데 다음번에는 3년은 안 걸릴 거죠 아 네 이제 좀 자주자주 내려고 해요 네 네 자주자주 내주세요 자주자주 불러주세요 네 아유 그럼요 놓치지 않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녹음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알겠습니다 자료죠 자료 7001님께서 샴페인 중에서도 약간 초보들도 입문하기 좋은 모두가 좋아할 만한 고런 샴페인이 느껴지는 노래예요 그래서 더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떨림이 좀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진짜 떨리네요 진짜요 라이브하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도 네 저도 한번 라이브를 컴백했었을 때 했는데 너무 떨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곡을 라이브한다라는 기분이 너무 오랜만이니까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 아유 이제 자주 나오시면 익숙해지실 테니까 익숙해지는 네 한혜가 되도록 익숙해지실 때까지 자 그럼 한혜씨에게 노래와 관련된 질문들도 왔는데요 한혜 한자네님께서 한혜님 추천하는 머릴 밤에 어울리는 술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술에 어울리는 BGM 한 곡을 추천해 주신다면 뭘까요 이 질문에 한혜씨가 골라주신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키샤콜의 러브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술과 함께 이 곡을 추천해 주셨나요 술을 골라달라고 하셔서 저도 위스키를 골라봤는데 이게 월요일 밤이니까 사실 너무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스키 한 잔 정도와 혹은 맥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도로 그냥 어울리는 노래를 골라봤고 이게 저희 또래들은 알 테지만 저희 때 사실 노래예요 근데 요새 쇼폼에서도 또다시 자주 나오고 있는 노래라서 그렇군요 뭐랄까 좀 많은 분들이 좋아져 명곡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너무 명곡이죠 그리고 술하고도 좀 잘 어울리는 뭔가 밤하고도 잘 어울리는 오디션 때도 많이 연습하시는 저희 나이 또래 때 노래 좀 한다는 우리 여성분들 맞아요 그 꺾기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고거할 때 이제 많이 불렀던 노래죠 네 그래서 오늘 밤 위스키 뭐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나 오늘은 위스키 계획은 없고 샴페인 계획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끝나고 나서 저희 같이 프로그램 하고 있는 입짤문혜님 오늘 라이브를 제가 가서 샴페인 먹방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술 먹을 일이 많습니다 술 노래를 내서 괜히 네 아예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김범수 나월 박효신 한해 렛츠고 님의 질문입니다 놀투에서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를 부른 이유로 래퍼계의 김범수 한해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큰데 가왕 한해 님이 제일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뭔가요 이 질문에 가왕 한해 씨가 골라주신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범수의 나타나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건 정면 돌파인가요? 도전장? 정면 승부죠 정면 승부 근데 제가 그 말하기 전에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우리 보내주신 분이 저를 많이 매기셨네요 네 어떤 거예요 김범수 나월 박효신 한해 렛츠고부터 래퍼계의 김범수 가왕 한해 님 온 국민의 관심 뭐 이런 워딩을 쓰시면서 네 네 저러지 나락으로 보내시려고 네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사실 김범수 선배님께서 나타나를 실제로 부르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또 못 기억을 하셨어요? 공교롭게? 네 공교롭게도 아유 세상에 아니 사실 제가 음원보다 더 좋긴 했어요 저의 소감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아니 제가 놀토에서 사실 놀토에서 노래 부르는 순간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부를 경우들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근데 근데도 그날 나타나 문제를 제가 맞춰버렸어요 네 갑자기 이제 노래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뭔가 저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던 노래였는데 제 목소리 톤하고 이게 좀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정면승부 혹시 여기서도 한 소절 가능한가요? 어 한 번 해봐야죠 네 정면승부 갑니다 미치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니가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니 얼굴이 떠올라 오 근데 진짜 잘 어울리셨나 아 그런가요? 네 아 역시 우리 선배님 칼같이 끝내주셨습니다 3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청아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오늘 청초한 만남에 오신 청초한 애기 누구시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멍 때리고 있어요 저는 별디의 찐친 볼륨의 애기 청초한 한혜예요 5162님께서 아 이제 없어요 청초한 그거 타임 없어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할게요 네 5162님께서 내 눈앞에 한혜 오빠가 나타났어요 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자전거 타고 지쳤는데 집에 와서 듣는 라디오 짱이네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라 네 자전거로 타고 지쳤는데 제 목소리가 우리 5학년 친구에게 위로가 된다니 감사합니다 한혜 오빠 나타나 늘 내 눈앞에 나타나 5162님 감사합니다 김우아님께서도 나타나 부르는 거 보고 찾아왔어요 우와 이게 효과가 확실히 있었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면대결 성공인가요? 성공이죠 이 정도 세상에 감히 네 대성공 대성공 네 아유 자 그럼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 진행해 볼 건데요 한혜가 직접 추가할게요 볼륨위키 네 질문에 딱 한마디로 답해 주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답변 듣고 나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혜가 행복을 찌울 때 맹활약을 했던 음식 세 가지는? 세 가지 아무래도 와인 와인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햄버거 햄버거 와우 샴페인은 없네요 어 뭐 저희 같은 이제 와인인들에게 샴페인도 이제 와인에 포함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때 김우빈의 뒤를 이어 의류 브랜드 모델이 됐었던 한 해 새롭게 계약하고 싶은 광고가 있다면? 막 얘기해 주셔도 돼요 먹는 거 위주로 좀 해보고 싶네요 제가 아무래도 정말 먹을 걸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잘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아 디테일하게는 딱히 없고 그냥 모든 음식 음식 뭐 음식류 과자도 좋고요 네 오 아까 말했던 햄버거도 좋고요 네 사실 제가 이번에 그 목소리로 맥도땡땡에 참여를 좀 했거든요 아 네 이제 영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네요 아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강뷰 집으로 이사를 한 후 집들이를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손님과 선물은? 어 사실 뭐 집들이 선물이라기보다는 제가 작업실을 오픈했을 때 동협이 형님께서 신동협이 형님께서 와인 셀러를 선물로 해주셨어요 와 그게 기억에 남고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선물해 준 줄 알아? 동협이 형이 선물해 주셨어 와 할 때의 그 만족감 네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와 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 MC가 되는 아 국민 MC가 꿈꾸는 한 해 네 롤모델로 생각하는 국민 MC는 누구인가요? 롤모델로 생각하는 국민 MC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연 누나 장도연 누나 오 갑자기 떠오르네요 와 또 더 있으면 더 얘기해 주셔도 돼요 어 물론 같이 하는 동협이 형님도 너무 좋고 세윤이 형 문세윤이 형도 생각이 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찌울 때 맹활약한 음식 세 가지를 이제 와인, 김치볶음밥, 햄버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음식들을 다 한식에 꽂힌 음식일까요? 아니면 요즘? 아 이건 올타임 페이버릿입니다 오 올타임 페이버릿 햄버거도 진짜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 뭐라 해야 돼요? 종류라고 해야 되나? 수제버거리도 있고 패스트푸드도 있는데 다 좋아하고 사실 아 뭐랄까 햄버거는 전 해장으로 좀 자주 먹거든요 사실 이게 엄청 좋지 않은 식습관이긴 한데 그렇게 기름진 거를 이제 해장으로 한다는 게 아 근데 또 햄버거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국보다도 오히려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막 피자 햄버거로 진짜 해장하시는 분들 꽤나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기름진 게 이제 들어올 때 뭔가 속이 좀 안정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또 여기 김현정님께서 애기야 짜장라면은? 짜장라면도 좋아하죠 짜장라면은 왜 이렇게 라면유는 한 잔 하고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야식으로 야식으로 자주 먹었던 것 같고 좋아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김치 볶음밥 볶음밥 아니고 볶음밥 볶음이 어마어마해서 한때 볼리면서 김치 볶음밥이라는 별명도 있으셨는데 지금도 있나요? 볶음? 아유 사라진 지 오래됐죠 아 이렇게 TMI까지 물어본다고? 여기서 저 많이 놀림당했어요 볶음 사진 띄워두시고 저 화면에 아 괜찮아요 저도 매일같이 놀림당하고 있는 아시잖아요 사람으로서 우리 비디빔 스타일 네 너무 압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계약하고 싶은 광고로 이제 뭐든 먹는 광고라고 해주셨는데 최근에 맥도땡땡에서 이제 나레이션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제 TBC로도 함께 하고 싶다 네 진짜 화면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정말 잘 먹을 자신 있고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좀 다 한번 해보고 싶죠 제가 좋아하는 특정 브랜드가 또 있거든요 말 그려진 브랜드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브랜드도 좋아해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 브랜드 광고도 좀 해보고 싶고 네 와인 광고라는 게 잘 없긴 하지만 와인 광고 같은 게 있다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저희 아이덴티티를 좀 나타낼 수 있으니까 네 그럼요 여기 안 그래도 여기 살컴님께서 와인도 좋아하고 말그림 그려진 의류 브랜드도 좋아하는 한해 오빠에게 물어볼게요 말그림이 있는 의류 브랜드 앰버서더 1년 계약 versus 모든 종류의 와인 평생 무료 제공 아 이건 벨븡인데 이거는 네 모든 종류의 와인 평생 무료 제공 명확합니다 네 아예 또 평생은 못 이기죠 그렇죠 뭐 브랜드 앰버서더 1년 1년 후딱 지나가고 맞아요 네 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네 먹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집들이 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손님과 선물을 이제 그 와인 셀러라고 해주셨어요 손님은 또 어떤 분들이 와주셨나요? 사실 집들이를 많이 하지 않아서 특별한 막 생각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집들이 선물을 준비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 그냥 이렇게 와서 축하해주고 네 그냥 환경부 좋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집들이를 하자 해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이제 회식 끝나고 나서 이제 갈 때가 마땅치 않을 때 이제 마지막 최후의 한발로 급하게 왔던 기억들이 많아서 집들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제 좀 번개로 많이 왔었고 보통 그러면 집이 커야 되는데 집이 좋으신가 봐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속닥속닥하게 이제 지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여기 0561님께서 이사한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예요? 제가 전에 살던 집은 주방이 엄청 작았거든요 네 그래서 뭘 해먹고 싶어도 해먹을 수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먼저 좀 봤던 게 좀 주방이 넓냐 내가 거기서 간단한 조리 혹은 요리를 좀 할 수 있냐 네 요리 좋아하세요? 그래도 간단하게 좀 해먹는 거 좋아하고 네 뭔가 보상심리로 제가 일을 마치고 나서 집에 간 다음에 막 맛있게 차려가지고 막 맛있게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부엌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롤모델인 국민 MC는 장도연 언니를 이제 또 바로 생각난다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신동엽 선배님도 말씀해 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 MC라는 게 참 오해 소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세윤이 형이 저희 집에 놀러와가지고 그때 막 회식하고 놀다가 제가 조금 이제 좀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놀투하는 방송에서는 항상 제가 이제 놀림 당하고 공격 당하는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을 똑바로 뜨더니 형한테 형 저는 MC가 하고 싶어요 그랬던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득 기억은 나는데 저는 MC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웃겼대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웃으면은 내가 말을 더 이어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막 열심히 들어주는 척을 했대요 저는 MC가 할 거고 살짝 찍기에 올라서 그래서 막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놀리려고 그러면 너 동협이 형, 재석이 형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고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와 정면돌파가 하나 더 남았네요 아니 그들의 이제 보컬에 이어 양념이 좀 있었지만 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속 놀리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그래서 국민 MC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니 또 근데 또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KBS 새 프로그램 들어가셨다고요 아 네네 메이크 메이트 원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이제 곧 첫 방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고 하지만 이제 소속사가 없는 회사가 없는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서 굉장히 뭔가 순백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하는 뭐랄까 착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랄까요 착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맞아요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 같은 출신이라 그런가 맞아요 그 내곡한 그 경쟁의 세계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종 이제 그 심사 자리가 좀 사실 되게 많이 들어오고 매번 들어오기는 하는데 매번 이제 거절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죽어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내곡하게 때로는 이게 모진 말도 해야 될 때가 오니까 맞아요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아직 10년도 안 해봤는데 나는 10년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런 거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특별히 막 특히나 이제 랩 파트 제가 랩 파트에서 이제 좀 뭐랄까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끼 잘 부리고 센세이션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감히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쑥스럽고 사실 미안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뭐 선배로서 뭔가 좀 그래도 내가 친구들이 좀 윤택하게 좀 갈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다면 하는 생각에 점점점 뭐랄까 관심을 가지면서 좀 하게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남다른 애정과 뭔가 좀 진짜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정이 들어요 하다 보면 아 진짜 뭔가 짤 생성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Stay Happy 님께서 축하해요 한해 트레이너님 감사합니다 전해주셨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한해 범키의 구름 한해 범키의 구름 듣고 왔습니다 다소음 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하셨는데 단콘 계획이 있나요? 단콘 계획까지는 아직 없고요 좀 안 해본 것들 이번에 회사에서 제안 주셔가지고 이것저것 이벤트들을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내일 진행하는 그 영통 네네 팬사라고 하나요? 네 어머 처음 해보세요? 네 처음 해봐요 오 재밌어요 제가 지금 근 한 달 동안 가장 긴장되는 스케줄이거든요 저 내일을 어떻게 지금 그걸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 많아요 편하게 편하게 해보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팁을 좀 주세요 아니 근데 저도 저도 제가 약간 애매한 위치예요 어떤 너무 막 아이돌분들의 문화를 다 하지도 않고 네네네 또 안 하지도 않고 근데 그냥 편하게 팬분들께 인사 나누다 생각하고 응 인사 나누고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막 이제 애교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할 때도 있는 그럴 땐 이제 충실히 네 충실히 충실히 해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부담스럽다 솔직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네 그냥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네네 아마 한다는 것 자체에 팬분들은 진짜 깨악 하고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너무너무 긴장이 됩니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또 한해사리님께서 브랜뉴 뮤직의 메인보컬 한해 이사님 나중에 정규 앨범 내실 때 혹시 발라드 곡 넣으실 생각은 없나요? 제가 뭐 장난으로 아까 막 노래 부르고 했지만 사실 뭐 그리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발라드를 한 곡을 막 완벽하게 소화하기는 사실 힘든데 그래도 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발라드 곡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 만들다 보면은 네 혹시 모르는 거죠 혹시나 뭐 나중에 제가 너무 노래가 부르고 싶어지면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9319님께서 근데 샴페인 안무는 없나요? 네 사실 제 자체가 춤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안무는 따로 없는데요 그래도 이런 쇼폼 시대에 맞춰 뭐랄까 소소한 챌린지들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인가요? 네 이것도 처음입니다 와 그래서 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또 남창이 도플갱어 님께서 층간 소음이 걱정돼서 못 쓰고 있다는 그 곡과의 스피커 이제는 써보셨나요? 그 스피커로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네 제가 이사하면서 사실 이렇게 좀 음악을 듣고 싶어가지고 스피커를 하나 장만했는데 틀자마자 아랫집에서 항의가 와가지고 어? 아랫집에서요? 네 아랫집에서 어 신기하다 소리는 위로가 어 근데 이게 저음의 영역 때문에 아마도 베이스 조금 쿵쿵거리는 소리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틀고 제가 틀지를 못했거든요 어 어떡해 슬퍼 그러다가 이번에 샴페인 나오면서 제가 괜찮을 시간에 그 일요일 오후 한 2시쯤에 네 한번 들어보긴 했습니다 제 노래를 네 그게 시간을 좀 정해놓고 들어야겠네요 아우 진짜 혹시나 어 비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또 여기 한페이지님께서 일에 치이고 사람이 치여서 기분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마시면 위로가 되는 와인과 음식은 뭘까요? 어 기분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네 아 사실 본인의 기분이 막 그렇게 너무 안 좋다면은 제가 특정 음식을 정해드리는 것보다 본인의 소울푸드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문득 생각나는 음식은 너무 내가 먹고 싶은 건가? 족발이요 족발 갑자기 족발이래 네 좋은데요 족발과 네 그 뭐 사실 족발에 이런 레드 와인도 좋은데 화이트 와인 엄청 맛있거든요 오 잘 어울리는구나 그 소화 비 이게 좀 이게 삶은 돼지고기에는 이런 막 진한 레드 와인보다 이런 약간 조금 하늘하늘한 화이트 와인하고도 잘 어울려서 족발과 화이트 와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근데 화이트 와인 저처럼 원샷 하시면 안 돼요 아 왜 원샷한 그 저도 이제 술 컨텐츠 많이 찍다 짜놨냐고 아 봤어요 네 원샷을 하셔서 엄청 힘드셨다고 와인을 정말 많이 마셨어가지고 조심서 쬐끔쬐끔 이렇게 마시면은 안 됩니다 원샷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또 보내드릴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시간 어떠셨나요 저랑 조금 그래도 친해진 것 같나요 어 맞아요 근데 정하 씨가 너무 편안하게 잘 리드해 주셔서 아니요 제가 굉장히 사실 뭐랄까 학습형 뭐랄까 사람이거든요 너 진짜요 원래 엄청 수줍음도 많고 그런데 오늘 라이브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계속 떨리는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잘 이끌어 주셔서 편하게 잘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선배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또 자주 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주자주 놀러 오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하이퍼송해 하이퍼송 하이퍼송해 여기 김현정님께서 애기 당신 음색 미쳤어 오늘도 행복했어 애기 네 고마워요 총씨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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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